안녕하세요. 구독자, 시청자 추천 맛집 2탄, 서울 스시추룩 가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콩 소스가 올라간 모여갈 절임이 나왔는데 고소하면서도 고급진 단맛으로 입맛을 돋궈줬습니다. 맛보기 사시미로 참돈 뱃살이 나왔는데요. 살지고 고소한 뒷맛이 인상 좋았습니다. 자, 이제 스시가 나옵니다. 찰지고 쫀득한 맛의 대명사죠. 강홍도 써시고요. 강홍도 써시고요. 성장 Beyoncé 이 벌은 조경 수술 leg 붉은 상미의 유혹이죠 악감 있게 쓰십니다 달달함 속 밀려오는 합성의 감칠맛 와 그냥 맥주가 생각나는 맛이죠 이번엔 청아쌓인데요 비린맛 없이 입안에 착 달라붙는 맛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찌나 쫄깃하고 부드러운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건 역시 비린내 없이 입안을 행복하게 해주네요 둘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앤가와 아브리스시였습니다 배씨의 비난에는 역시 부드러운 장화죠 배씨의 비난이 배씨의 비난이 배씨의 비난이 배씨의 비난이 아, 디저트요? 딱봉으로 만들고 진행입니다. 아, 맛있네요. 구독자 추천맛지 스시츄르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